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모였고 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또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리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복습 예습은 여러분들이 할 길이 없고 복습은 아주 중요한 건데 복습을 오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처음 뵙는 분들이죠 처음 오는 분들이 참 좋으시네 앞에 이렇게 저르르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게 저 뒤에부터 앉는 분들이 좀 미워요 그 앞에 다 비워놓고 그리고 은혜는 침이 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수요교리 강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큰 주제가 왜 예수님인가 하는 주제예요 왜 예수님인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큰 주제로 잡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제목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짧게 우리가 리뷰하면서 제목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인가를 한번 더 기억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 제목 뭐였죠 이럴 때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해도 되겠구나 첫 번째 키워드는 메타빌리전이었어요 처음 듣는 단어고 말 자체를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코인한 거니까 종교 이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서 거대한 종교적 세력이 형성된 건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첫 번째 키워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인 시스템 전체를 거부하셨습니다 유대교로 대변되는 성전 시스템 전체를 거부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종교적 시스템 전체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면 노 마일리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일리지 전체를 무효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일리지를 쌓았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일리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 어떤 공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바리샌들과 동일한 예수님이 그토록 없애고자 했던 그 종교 시스템으로 우리가 회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나 기독교가 캐톨릭은 프로테스탄트건 또 다른 어떤 동방정교건 거대한 종교적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서 그 마일리지 시스템을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편입이 되는 순간 예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종교적 삶은 시작이 되었고 종교적 열심은 여러분들이 더 할지 몰라도 그 열심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직장 가면 사장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공무원은 위에 윗사람 얘기를 잘 뜻을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사람들 생각에 기울일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얘기할 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할 이유 또 직접 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캐내야 될 이유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 가지고는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경이 눈먼자를 또 안내하는 줄 그리고 이 시대는 소경이 눈먼자들을 안내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신앙은 사람 따라가는 길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표 때로 따라가는 삶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일리지를 전부 무효로 선언했으니 이거 어쩌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다는 이 마일리지는 다 어떻게 해요? 집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총회장으로 그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선언하셨어요 그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삶이 시작이 될 거예요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배신하지 않아요 가볍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있는 삶을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노 미니스트리 철치라고 하면 우습겠지만 미니스트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니스터 때문에 미니스트리가 생겼다면 그 미니스트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런 교회를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노 마일리지를 거쳐서 세 번째 어디로 갔죠? 프리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마일리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자유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공로주의, 그 율법주의, 그 이데올로기와도 같은 그런 사실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일리지 자체도 우상이에요 그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 줄 것이다 나를 누구보다 더 높은, 더 나은 그런 클래스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도 그레이드를 둔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초신자고 너는 이제 조금 입문했고 너는 점점 쌓여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컬트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바치든지 그런 이상한 종교적 시스템을 또 만드는 것이죠 그 시스템은 자기가 교주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문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이단을 8만 3천 개라고 누가 집계를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세워봤는지 어떻게 집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기독교는 이단이 많습니다 왜 이단이 많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없으면 이단 안 생깁니다 누가 뭐 이불짜리를 위조지폐를 만들겠어요? 누가 1달러짜리를 위조지폐를 만들겠어요? 1달러짜리는 있지만 가치가 작으니까 안 만드는 것이고 100달러짜리는 진짜가 또 있고 그걸 위조지폐로 만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가짜를 만드는 것이죠 요새는 한국에서도 5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많이 만들겠죠 만든다면 5천 원짜리보다는 5만 원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중요한 것은 위조지폐가 있다는 것은 진폐가 있기 때문이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가 많은 것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구나 아 반드시 진짜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척도로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아휴 그렇게 많은 이단들인데 어딜 가겠나? 안 가고 말지 아니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가짜가 많다고 포기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무슨 장 담그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김치 사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우리가 진짜를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찾아갈 때 진리에 이르면 놀랍게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 더 많은 족쇄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로 가면서 더 무거운 짐이다 이거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 이 과정은 너무나 자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양자하고 데려온 입양한 애하고 자기 자식하고 봄 알아요 어떤 옛날에 오레곤주에 의원했던 분인가 그분을 와서 간증하는데 자기 입양돼서 미국 가서 미국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제일 서울했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래요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야단을 안 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는 야단을 치는데 입양한 자기는 야단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잘못을 했는데 자기 아이는 야단을 치는데 자기 눈치를 보고 야단을 안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부자연스러움 여전히 그렇게 껄끄러움 아직도 입양된 듯한 아니 입양조차도 못한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친숙한 관계 자연스러운 관계 본연의 관계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오늘도 보면 아마 저 김밥 누가 갖다 놨던데 처음 오신 분들은 밑집에 김밥을 못 먹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이거 돈을 내고 먹나? 그냥 먹나?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가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가져가요 두 개도 가져가요 주일날도 난리가 나요 김밥 맛있는 김밥 싸놓으면 두 개 세 개 막 넣어요 그런데 조금 성숙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못 먹는 사람 없나 해가지고 자기가 양보해요 그건 자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어쨌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점점점점 더 큰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분께 묶임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freedom from God이 아니라 freedom to God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은 도망치는 자유를 자유라고 믿지만 우리는 그분 한 분께 속함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삶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joy Jesus overflows you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어디 가서 그런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로또가 당첨됐다고 어디 가서 홀인원 했더니 무슨 BMW가 나왔다고 잠깐이에요 그것도 또 자동차서 내고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짜증나죠 그리고 기쁨이란 그런 것들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정한 기쁨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나 환경은 잠깐이에요 변함은 그만이죠 그게 우리를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겠어요 그러나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권력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갈략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랑의 길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길이거나 사랑과 권력 중에 택해야 돼요 권력이란 정치 권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강화하는 나를 상대적인 우위로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추구해가는 과정 전체를 권력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권력의 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권력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중에 돈 있는 편에 줄 써요 그런데 가만 보면 놀랍게 본능적이고 감각적이에요 누가 경제권을 지고 있는지 애들이 분명히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는 조금 눈치 보다가 장난감 앞에서 그냥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자기 자산이 관객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냥 뒤집어지고 때를 쓰고 하면 엄마가 자기 체면 때문에 사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야단 쳐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때 보통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에 데려가서 그걸 때리더라고요 화장실에 데려가서 그래요 또 부부싸움 나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대개 이겨요 왜냐하면 애들을 인질로 잡으니까 아 진짜 놀라워요 하여튼 여자분들은 살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힘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남자들은 자기 힘을 기르는 것밖에 몰라요 여자들은 이쪽저쪽 힘을 끌어다 쓰는 재주가 남자보다 한 100배는 돼 힘을 만드는데 대단해요 남자들은 죽어라고 벌어서 그냥 여자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느 날 배신당하고 놀라워요 그래요 그게 인기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학위건 가문이건 백그라운드건 어떤 것이든지 내가 힘이 될 만한 조건들을 추구해가는 삶 그게 권력의 길이에요 무슨 꼭 국회 출마해서 국회 나가고 정치 후보 나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 힘이 맞닥뜨려서 갈등을 빚고 투쟁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일은 좋은데 죽어도 같이 가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권력이 어느 순간 겉돌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나요 왜냐하면 권력은 권력적 통제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한히 권력적 압제에 견디지 않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에요 견디다 견디다 못하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야 너만 고함 질러? 아 진짜 그러면 이제 권력적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걸 박아돈다고 해서 나사가 겉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사를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조이다가 보면 어느 날 힘을 더 가하면 어느 순간 확 부서져서 나사 홈이 파져가지고 그때부터 나사가 겉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권력이란 그런 겉돌기 시작하는 순간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권력의 길은 영원한 답이 되지 않아요 미봉책이에요 하나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두 개 세 개 문제가 파생돼요 인간이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걸 죄라고 해요 죄 죄는 복잡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인 줄 아냐 남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의지 어쨌거나 내 옆에 있는 걸 내 뜻대로 부리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게 남녀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른아이가 차이가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그렇게 반장하려고 해요 어딜 가면 왜 학생회장 출마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권력적 의지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라고 해요 왜 교회 나오면 장로하려고 해요 심지어 왜 교회 오면 단임 목사하려고 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단임 목사라는 말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담임이란 책임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여기 나온 책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황은 종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왕관을 써요 리무진을 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권력적 관계는 반드시 하이어레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다리 조직을 만들어요 올라가야 돼요 그 사다리 조직 전체는 우리가 아까 돌아갔던 마일리지 시스템과의 재판이에요 그 하이어레키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크레딧 시스템 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상향적 의지를 추구해가는 의지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길이란 권력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입니다 권력의지를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권력의지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권력적으로 상대방을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컨트롤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설렁탕 먹고 싶어도 데이트할 때는 파스타 먹고 싶은 줄 아니까 자기 파스타 먹고 싶지? 데려가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하러 나가지? 뭐 먹을 텐데? 뭐야? 왜 설렁탕이지? 뭘 딴소리해? 그러고는 외식 시켜줬다 그래 너 외식을 내가 시키잖아 자기 좋은 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랑결핍증이지 우리는 딴 데서 자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걸 하다가 결국은 곁길로 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뿌리에 늘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하여튼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인데 왜 제가 상담을 싫어하는 거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100% 정직하지 않아요 그 얘기 들어봐야 사실 소용없어요 자기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반대의 얘기를 또 같이 들어야 돼요 답이 있어요? 답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봐야 자기 소리만 하고 자기 얘기만 사랑할 때는 그거 다 불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같은 성향의 사람과 그렇게 쉽게 결혼합니까? 정반대라야 끌리지 정반대니까 매력적이었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안 맞는 사람끼리 연애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잘 연애가 안 돼 그럼 친구 되고 말지 뭐 사랑을 해 그런데 그렇게 죽니 사니 부모가 말리는데도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사랑이 식을 하면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래 헤어진대요 언제 성격이 맞았어요? 한 번도 맞지 않았던 성격인데 문제의 본질은 성격이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내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너무 다른 게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너무 달라서 매력적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지금 너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예요? 내 사랑이 식은 게 문제지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진 게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다 흥분해 있어요 한 6개월 1년간 다 흥분 상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 교회 자기 하나가 크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말이지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관심이 분산되고 특별히 목사는 늘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새로 왔구나 새로 왔구나 뭐 달래 새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이게 중요해서 보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왔나 안 왔나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 처음에 봐주던 사람이 안 본다 이거예요 2주간 빠졌는데 왜 안 왔나고 전화도 한 통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죄인들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의지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모진 의지인지 우리 주님이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는 거지 그냥 없어지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우리의 여섯 번째 주제는 그 죄 Self-assertive will이라고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 죄인들의 특징은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이 주장이 강해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그냥 고집을 풀여 틀려도 옳다고 막 우겨요 본인은 절대 사과 안 해 남이 사과 먼저 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하죠 뭘 잘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 자체는 권력의 길과는 달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사랑의 길이란 그냥 내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길이에요 아주 그냥 약함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내가 약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찔리면 창에 찔리고 그냥 죄찍이 때리면 죄찍이 맞고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권력의 의지라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권력의 의지는 권력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권력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율법으로 뿌리 뽑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 인간이 권력적은 의지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 나한테 붙들려 있는 질기고 질기고 모질고 모진 이 속성 이게 도저히 권력적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사람이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권력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된다 권력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권력이 절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 뜻대로 돼 무슨 장관 임명이 마음대로 돼요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서 또 무슨 종북이니 좌판이니 하는 사람들 지금 연대가 슬슬 시작이 돼서 신부들 일어나면 목사들 일어날 것이고 절의 중들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갈지 누가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권력적 의지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걸 아니까 늘 반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얻어막기를 자청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세계 어떤 사람들도 싸울 때 그냥 머리를 디밀고 나 죽여라 죽여라 이런 사람이 없대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안 돼 그냥 머리를 갖다 놓고 그냥 나를 때려라 때려라 죽여라 죽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때리면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때려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때려라 때려라 때리면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때리면 때릴 사람을 잘못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경찰이 제일 무력해요 무기력해요 무슨 이게 저지선이 없어요 폴리스 라인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치라는 게 없으니까 그 법치 위에 뭐가 있을까요 정서치라 그러나 뭐 이런 게 있대요 국민 정서가 제일이래요 그냥 왜 맞아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됐잖아요 뭐가 안 됐는데 경찰은 맞으면 되고 그거는 그러면 시위하는 사람들은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무 논리도 법도 질서감각도 없는 그런 형태예요 이 죄인들의 무리들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는 질서가 없어요 죄의 특징은 무질서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방법이에요 은혜로 부어주고 또 쏟아 부어주고 또 쏟아 부어주어서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은 값 싸냐 아니라는 거예요 프라이스리스지만은 밸류 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가치여서 그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냐 그 문제였지 그 자체가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은혜란 값 싼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배신의 끝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왔냐 모르고 왔냐 알고 왔다는 게 더 우리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건 누군가의 고통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요 suffering, 고통입니다 고통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예요 suffering, God,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예수님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종교를 창시하자고 왔다면 그분이 그런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능력만 보여주면 종교 교주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지금도 예언의 언사가 나타나고 그냥 신의 언사가 나타나면 이단 하나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언하면 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만지는 쪽쪽 병이 나오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치유하시고 한때 그렇게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적을 베풀기를 멈추세요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도록 했지 기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기적을 보고 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의 수혜자인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큰 기적을 원해요 더 큰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클라이맥스는 철저히 무능력해지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자초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고난을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진정한 의미 왜 고난인가 왜 고난인가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어도 고난이 오니까 크리스찬이 되어도 고난은 계속 되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냐 이거예요 보면 놀랍게도 그분이 가장 큰 고난을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좀 알겠다고 오셨다면 웬만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나아 가기가 힘들어요 고난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살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선될 여지가 없는 인간이니까 죄인이란 개선되거나 개혁되지 않아요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죽음하고 맞닥뜨려 있는 중생 거듭남이에요 regeneration, rebirth, born again Christian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에 바리세인 중에서도 산 헤드린 공회원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는 소문을 들었어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도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런데 대낮에 찾아가기는 자존심 상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영 사람들 눈도 있고 요새 말로 하면 좀 얼굴이 팔리는 행위 같아요 그래서 밤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길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면 전 유대 땅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안 들어도 될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니고데모 같으면 온 세상이 인정하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관원에다가 산헤드린 공연에다가 여러분 산헤드린 공연이 되려면 그 유대사회 전체에서는 가장 높은 종교적 경지에 올라가야 돼 마일리지가 퍼스트 클래스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 뽑아야 로얄 클래스까지 가야 될 거야 한 80명 정도를 줄여서 산헤드린 공연을 뽑으니까 전 유대 땅 가운데서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너는 내가 보니까 거듭나야겠구나 거듭나야겠구나 너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맨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는 장님이야 너 지금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 이 리제네레이션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놀라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태아가 지 노력으로 태어납니까? 열 달 동안 지가 뭐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그만큼 컸어요? 아니 오직 어머니 뱃속에서 컸을 뿐이에요 지가 뭘 한 게 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일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임신 뭐 여기 남자들은 뭐 별로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임신이 좌우지간 됐어 그럼 처음에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게 몇 주가 지나가요 그러다가 입듯이 시작되는 게 되게 몇 주부터예요? 되게 네? 몇 주? 8주? 다 다르죠 조금씩 그래도 빨리 시작한 사람이 몇 주?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신 거구나 그 모진 걸 잊어버리다니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듯은 무슨 사인이에요? 임신이 되었다는 사인 아니에요 그러면 입듯이라도 뭐예요? 내가 그토록 익숙이 먹던 것들이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태중의 생명 때문에 새 생명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좋아하던 것 익숙한 것들이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임신이에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던 뜻이란 말이에요 동일해요 성령도 동일해요 성령은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크리에이션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과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알고 조금 기도하고 이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리제네레이션은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잉태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새 생명이 왔다는 뜻이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내가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데 내가 한 게 뭐 있냐고 예수님이 그 미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났으면 끝났어요 사실 부활하셔서 지금 그 미션을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이 새 생명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신이 됐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하면 놀랍게도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입듯이 시작되는데 그냥 유산을 시키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우리가 익숙하던 것들이 마치 몸이 싫어하듯 싫어하는 증세가 있어요 갑자기 회개가 시작이 돼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 갑자기 거짓말이 불편해 갑자기 욕을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그렇게 익숙한 것들이었는데 심지어는 술도 싫어지고 심지어는 담배도 싫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한 줄기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그런 아주 작은 사인에서부터 큰 사인들이 시작이 돼요 가장 큰 사인은 뭘까요? 내 인생 전체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셨냐 안 오셨냐는 회개와 직결돼 있어요 회개란 입듯이에요 회개란 그 전에 느끼지 못했어요 그 전에 익숙하죠 뭐가 잘못됐어요?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골프 쉬는 게 잘못됐어요 남편 월급이 얼마든 백화점에서 카드 긁어대는 게 잘못이에요 뭐가 제품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막 살다가 함부로 살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충동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이게 불편하다는 게 조금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이 아주 중요한 사인인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쉽게 버려버려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고통이라는 선물을 다시 써놔서 지난번 suffering 주제로 했던 걸 잠깐 섬머라이저 해서 다른 걸 썼지만 거기 시작을 내가 구한괴사, 구한와사라 그러기다 우리 최성희 영재 지금 아프죠 그 구한괴사가 오기 전에 제가 많은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했어요 몰랐어요 나는 자 만성 피로감,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함, 어깨가 결림, 심지어 두피가 아픔 머리가 때로는 진짜 아프고 그리고 여기 귀 뒤에 삼사신경계라고 여기 계속 이게 찌릿찌릿 아프고 아침마다 계속 자고 난데도 하품이 계속 되고 수많은 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인을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또 와도 또 무시하고 그렇죠 하품이 계속 나는 건 잘하는 사인이죠 조금 쉬어라 쉬라는 거죠 전신에 어깨가 뽀개지듯이 아프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혼자서 죽으라고 다 지고 가다가 그래도 하여튼 두 시간 세 시간을 자고 버티고 뭘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뭘 하겠어요 뭘 하기는 뭘 해 얼마나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수거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겠냐고 그 많은 사인을 보냈는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새벽 4시에 때르릉 15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4시 45분 그랬는데 계속 울릴 때마다 꺼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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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아예 그냥 얼람 시게 귀찮고만 그냥 그려놨다가 그냥 약속 시간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약속 자체가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그런 경고가 수없이 많은 경고가 얼람이 계속되는데 그 얼람을 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입듯이 일어나는 까닭은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태중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란 건 새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자라지를 못해 그러다 나중에는 아유 그냥 사산을 하든지 안에서 태아가 죽어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임신이 안 됐는데 본인이 임신 된 줄 알고 사는 사람도 또 있어요 가상임신이라 그러나 그래서 계속 남들 그냥 찬양하면 같이 손 들고 울면 같이 울고 이상한 방언도 또 배워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거 증세는 다 임신 증세가 비슷하게 있는데 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 산달이 됐는데 애가 안 나와 임신이 안 됐는데 본인만 임신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임산부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뭐 배가 부른 줄 알고 계속 이래가지고 헛배만 내밀고 다니다가 완전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걸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가장 악독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악독하냐 그러면 자기가 선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보다 나쁜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못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라고 부르는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차라리 뭐 마피아 조직 같은 데서는 다 자기들이 나쁜 짓 하니까 누가 더 나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다 똑같으니까 두목이 얘기하면 다 말 듣고 그냥 목숨 내놓으라면 다 목숨 내놓고 그 마피아라는 조직이 괜찮은 조직이더만 내가 보니까 누구예요 그 마론브란던가 죽은 사람 그 갓파더 멋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멋있다고 여기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절대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자기들 조직 간에는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의리가 있습니까 아휴 어리 없어요 난 크리찬처럼 어리 없는 아직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어리는 무슨 어리예요 목사들 보통 이민교회는 떠날 때 한 2, 3일 전에 통고하지도 않고 그냥 휙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 수평이동하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뭐 그렇게 오래 또 다니다가 휙 어디 뭐 설교가 마음에 안 든 데나 또 이렇게 달라서 툭 가버리고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노크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왔다고 인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냥 한 10년 20년 다니다고 또 쑥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또 그냥 왔다가 뭐 와서 보면 또 뭐 그리고 이거 진짜 밖에 철문을 걷어 달아야죠 초대교회처럼 해야 돼요 그런 게 지금 교회가 되고 말아서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떠나고 그게 교회련이야 교회는 초대교회에 그러지 않았어요 다 목숨 걸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들 신앙을 지키고 그랬던 거라고요 그래요 그 거듭난다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오신 분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존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행로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잘 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러 오신 분이라고 너 살아가는 이것 전체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건 절벽의 끝이다 그건 네가 넓은 길이라고 하지만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그건 절벽길이다 떨어지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그래서 그분이 절벽 끝에 선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마라 여기 또 오지 마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제네레이션, 리버스라는 건 가다가 가는 길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요 완전히 터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을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터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터닝이 일어나야 되는 걸 그걸 회계라고 그래서 회계라는 게 헬라로는 메타노이아라는데 그게 진짜 말뜻 그 자체가 그래요 그냥 가다가 완전히 뒤돌아 서서 가는 걸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버릇대로 살던 이 육신의 생명대로 살던 것에서 도저히 새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새 생명을 네가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포도를 새 포도주를 넣은 가죽 부대가 터지듯이 그렇게 될 거라 생배를 갖다가 헌 옷에다 기입었더니 그냥 옷이 다 찢어지고 만다 이런 일은 그래서 그 새 생명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리제네레이티드 라이프 그 생명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던 옛 삶의 패러다임 속에 그렇게 꾸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그걸 이렇게 잘하는 걸 봐야 될 거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뭐 내 문제에 뭐 이런 크고 작은 문제에 답이 없나 제가 요새는 큐티도 내가 이렇게 시큰둥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 묵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내 문제에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말씀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꾸겨 넣어서 자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론 유다가 그거 되고 나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 본문은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나도 목매달아야 돼요? 이세별이 뭐 떨어져 죽어가지고 개가 뜯어먹어가지고 뭐 손과 발만 남고 두개골만 남았더라 그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버릇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생명이 새 생명인데 새 생명을 받고도 그 옛 생명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게 무슨 뭐라고 그러나 첨가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갖다가 내 육신의 생명과 내 야망과 탐욕을 이루어가는 연소제 내지는 무슨 첨가제로 생각하는 그런 그래서 마치 국선도나 이런 데서는 기를 더 받는 것처럼 기를 받고 에너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좀 더 세상 것들을 더 활기 있게 다이내믹하게 추구해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무슨 애들 태권보이 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부추기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또 우리를 착각하게 하면 그야말로 참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2000년 전에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맨날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할 때 내 뜻은 뭐예요? 그건 세상에 대해 입듯하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 걸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파송할 때 세상에 세울 때 그래서 내 입듯이 끝나고 새 생명이 완전히 탄생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유혹받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public life, 공생회가 시작이 된다 그 성령받은 삶이란 이제 사생회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거듭난 삶이란 더 이상 내 걸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또 우리가 만약 진짜 어머니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애를 그렇게 보살피려고 그렇게 애를 먹여도 그 아이들 끝까지 붙들고 학교 보내고 등록금 대줘가면서 결혼시켜가면서까지 그 아이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 그건 나를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죠 그런데 그 의지가 변질되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더 명예로워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더 충족되기 위해서 한다면 겉은 몸은 우리가 똑같지만 완전히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둘 다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처럼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자살하고 나서 엄마 나 됐어? 그러고는 신발 벗어놓고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꿈이 서울대학교 가는 거니까 나 서울대학교 가는 거 그게 엄마 꿈이니까 내 엄마 꿈은 이뤄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가도 되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일이죠 겉보기에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겠어요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먹을 거 쓸 거 잘 거 안 자고 그렇게 자녀를 돌보았지만 그게 그 자녀를 위한 것이냐고 그런데 본인은 굳이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더더군다나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산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다 그래요 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뿌리 깊은 죄성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그리고 그 죄성에서부터 다시 회개하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가장 골치 아픈 종교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은 거대한 종교적 계층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메스를 들이대다가 십자가를 치는 것이죠 오늘은 다를까요?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은 내가 날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사실 부활한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지난밤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짧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제처럼 살지 않도록 오늘 새 생명 받은 걸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해요 저는 아침 예배 드릴 때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이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를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이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해로운 믿음처럼 독이 되는 게 없어요 해로운 믿음은 독이에요 독 약이 아니고 그런데 이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기쁨이나 그런 자유함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해로운 믿음들끼리 모여서 누가 누가 더 잘하나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헌금표 훈련표 예배 참석표 다 만들어서 그냥 그것도 거대한 또 이게 또 비교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너는 새벽기도 몇 번 빠졌냐 너는 11점 얼마 했냐 이거 가지고 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10에 9점들은 어떻고 10에 뭐 5점은 어때요 그리고 여기 하면 어떻고 저기 하면 어떠냐고 다 하나님 건데 왜 반드시 이게 다 여기 해야 되고 여기 출석해야 되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 거듭난 거 맞습니까 그럼 주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만한 양심을 우리한테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바오리 로마서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알만한 양심이 있대 양심이 하나님의 거울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거울도 깨지면 뭐 어쩌지 쓰겠습니까 또 너무 새카맣게 때가 타가지고 거울 자체가 안 비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선물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물세례 다 받았어요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 받는 수도 있고 물세례 받고 나서 한참 뒤에 있다가 성령세례 받는 분도 있고 성령세례부터 받고 나중에 물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권열로 갔던 사람은 이미 성령세례 사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물세례를 못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세례와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꼭 동일하지는 않아요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건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따라가면 내 힘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비로소 땅 위를 기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기 시작하는 비상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걸 물어봐 구원파는 그걸 물어보고 2단을 또 만들어놔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거듭났냐 물어봐요 여러분 보고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임신됐냐 기억은 대충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걸 몇 시 몇 분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주장을 해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경험 기쁨 어떤 분들은 정말 빛이 많은 걸 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꿈의 환상을 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로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경험합니다 정말 예배 들어왔는데 그날 따라 설교 도중에 그냥 통곡이 터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기도 받다가 그렇게 또 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오셨다면 오신 그분을 절대로 홀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접하는 방법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그분의 것이 된 것이지 그분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태아가 내 안에 임신되면 아이를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먼 훗날까지 그게 잘못 고쾌를 해서 며느리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데려갔다고 아이고 그거 뭐 힘든 애들 다녀가 데려갔으면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됐지 그걸 뭘 또 끼고 앉아서 그렇게 내 아들 네 남편 할 게 뭐 있어요 아이고 너 한번 데리고 살아봐라 너 얼마나 힘든지 이제 툭툭 털어버리면 될 걸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성령이 없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성부성자 성령이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그분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날마다 그 사랑을 살도록 하는 성령님은 다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용서 안 되던 것들이 용서가 되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참아지고 그리고 전혀 기쁘지 않던 일들이 기쁘기 시작하고 아주 하찮아 보이던 것들이 점점 귀중하게 보이고 큰일 작은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점점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오면 땅의 것들과 조금씩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옛날에는 너무 소중한 거였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덜 소중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이 차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좀 속을 썩이도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증세가 미움에서부터 불쌍함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게 다 믿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인이 딱 오면요 그게 벌써 안타까워요 불쌍해 저렇게 술 먹고 댕기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늦게 들어오는 게 괘씸하고 말이지 그냥 와이샤스에 머리카락에다가 묻혀오면 그냥 당장 헤어지고 싶고 그런데 시궁창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고 저렇게 왔나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가 하려고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 되는 일 같으면 주님 십자가 잘못 지셨어요 왜 그런 걸 아프고 힘든 걸 지으셨어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임신은 배우자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인가?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농땡인치고 게으르고 그냥 함부로 삽니까? 아니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다 사람들 눈치에 묻게 살아 모든 걸 원하는 것도 사람들 때문에 원하고 가는 것도 사람들이 간다니까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남들이 사니까 사고 아무도 안 사는 거 사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해서 점점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서 우리가 혼랑 벗고 댕기나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평범성과 일상성이야말로 놀라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튈 필요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튀어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 튈 이유가 없어 뭐하러 튀어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나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게 지금 좋아 당장 우리가 휴가하든지 당장 그냥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좋지만 이 땅에서 맡겨두신 일, 남겨두신 일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그걸 공적인 삶, public life, 거듭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한껏 자유하시고 마음껏 베풀고 그리고 정말 바다처럼 하늘처럼 넓어진 인생 사십시오 잠깐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그냥 좁게 아웅다웅하고 살아보십시오 지옥이에요 그러나 정말 넓은 마음 넓은 심성으로 그렇게 자녀도 키우고 자녀도 내 자녀 아닌데 내가 책임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툭툭 내려놓고 살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질문 오늘 한번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완전히 오전은 여성들로만 채워줬네 그전에 남자들이 한 두세 명씩 끼어있더니 분위기가 도저히 끼일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사회에 끼었다가는 축에도 못 들겠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는 남성들만 오지는 않아요 밤에는 또 여성들은 대담하게 끼어서 오는데 남자들은 확실히 간이 약해 보니까 뭐 질문 있으세요? 어디서 소식을 듣고 오셨나요? 다 같이 친구세요? 친구분이세요? 뭐라고 또 유혹을 하셔가지고 유혹 안 하셨어요? 오늘 김밥은 누구 제공이죠? 유 집사님?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참 여기는 은혜예요 그냥 그냥 슬그머니 사다 놓고 사라지고 엊그제 아침은 뭐 이렇게 할머님 이 동네 할머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셨다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거듭나면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를 더 이상 내세우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바울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갈라데아스 2장 20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말이죠 세상의 모든 성도붕에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삶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고지가 그런 고지예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 절대 못 깐다는 걸 인정하는 게 거듭남의 축복이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지갑 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김밥 사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드세요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은 되는 일이니까 또 여러분들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가다가 쓰레기 떨어진 거 죽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옛날에 저기 지난번에 시드니 갔다 왔는데 시드니 세순교회 우리 남옥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깜짝 놀랐대요 장노님 한 분인데 늘 아침 예배가 7시인가 1부 예배 있는데 새벽에 5시쯤 와가지고 몰래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놓고 사라졌다가 다시 옷 갈아입고 멀쩡하게 온다는 거예요 몰랐대요 그런데 그걸 알까 봐서 그냥 그렇게 조심조심 새벽에 일찍 와서 그게 이제 학교 건물을 쓰기 때문에 조금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학교를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 볼까 봐서 와서 맨 화장실 청소해놓고는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아 그래요 나중에 김밥 먹고 자기 휴지는 잘 챙기세요 질문 없으시죠?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참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저는 이런 강좌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주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퍼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셨고 우리가 모든 권력 의지로부터 점점점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또 한 번 저희들 거듭남의 선물을 허락하셨기에 주님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목매지 않고 정말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축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그런 자유함 속에 살게 하시고 일생 동안 크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